청자들과 만드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사를 만드셨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한 번의 인사를 위해 엄마를 울고 웃게 했다는 쌍둥이 아이들 좌충우돌 엔지컷 대방출합니다. 여기 앉아. 얘들아, 이영희의 만찬아 크게 한 번 소리 질러볼까? 이영희의 만찬 많이 받으세요, 얘기해. 이영희 씨는 과연 살을 낼까요? 엄마 말씀은 뒷전 비보이 실력 범위닝 아들 승권이. 자, 여기에다가 오빠 따라 승빈이도 쭉 스트레칭 해봅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은 뭐 뭐든 신기하고 궁금해하죠. 어머, 이름은 뭐예요? 이영희의 만찬입니다. 귀여워라.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카메라 앞으로 돌진. 고기심 많죠, 원래. 네가 쓰면 나 짤리죠? 쓰면은 짤리죠? 네, 저는 앉아 있을게요. 아이들을 달래는 이영희 씨의 방법. 움직이지 마, 늦게 나타난다. 움직이지 마. 늦게 가요, 갑자기. 아, 이영희 씨의 거짓말을. SBS 스페셜 이영희의 만찬. 안 돼! 응? 네, 네, 네. 드디어 이제 카메라 가기가 나오죠. 얘들아, 너희 최선을 보여줘.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관객들이. 정말 카메라만 없었어도 소리 얼마나 질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영희 씨는 진짜 이뻐요.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요. 자, 효과가 있나요?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요. 야! 카메라 안 가려. 엄마 얼굴 가리지 마. 파이팅! 재촉하지 않고 인내실을 가지고. 장난꾸르기 아들의 도발은 계속 되는데요. 저 자세는 뭘까요? 자, 인사는 과연 언제 하는 걸까요? 야, 촬영 쉽지 않아. 확실히 아들은 아들이야. 말을 안 해. 자, 이영희 씨의 특단이 좋지? 응. 응. 어? 늦게도 더 있으신가요? 응. 응.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웃어보세요. 화를 내리세요. 이제 말을 조금 듣나 했더니. 이때. 이영희의 만찬. 어, 아빠다. 아, 아빠다. 아, 아빠다. 아, 아빠의 등장이. 아, 너무 귀여워. 이영희 씨. 마지막 한 번 하고 초콜렛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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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디보이. 그렇지. 아, 너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제 새해 복 잘해봐. 아이쿠. 절하는 순간이. 아이, 귀여워요. SBS 스페셜. 이영희 만찬 잘 부탁드립니다. 난장판인데요. 저 혼자 인사드릴게요. 엄마가 우아해지기가 힘들다. 이영희 씨도 이럴 때는 영광없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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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우여곡절 끝에 성공하세요. 아,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